그리고, 도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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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제이저 이고구요. 저는 여기 이히이이. 이히이. 저희는 런던으로 가요. 슝! 저희는 이제 똑같은 매트예요. 저희들. 내가 내 매트가 그래서 제 거부터 써주세요. 저희는 이제 러너 들어갑니다. 우리 팀복. 우리 팀복이고 주스는 핑크. 핑크. 와바 주스. 와바 주스. 야, 내가 옆에 나오고 있었나요? 나 이만큼 나오고 있었나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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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이제 탱탱해. 어, 난 안 끼면 이제. 아, 맞아. 마스, 맞아. 마스. 어. 나는 이제 옛날부터 여기에서 이렇게 상탱한 수술했잖아. 그렇죠, 이제는. 아, 아. 아, 딱 되게 안 돼. 해, 해. 해. 이렇게 plaisir. 빛이라야 할꺼야 Mainnet선 마스에서 reca Evangelologist 너 항상 웃음을 하는 거 같아요. 귀여운 느낌이예요. 안녕하세용. 저는 지금 호텔에 돌아와서 런던 공연이 이틀 끝나고 방학소 쇼핑 좀 하고 들어와서 쌀국수를 포장해서 호텔에서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음식이고요. 너무 맛있어. 어떡해?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내일도 먹어야 될게. 나 살국수 이렇게 먹어보기 처음인 거 같아. 내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다. 안녕. 저는 지금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런던답게 아주 흐릿흐릿하고요. 저쪽은 아주 영국스러운 길거리고요.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어요. 너무 귀엽죠? 오늘은 초록색이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글이도 초록색이에요. 크리스마스 룩을 입고 갑자기 크리스마스 룩이 됐어. 어쩌다가 크리스마스. 아 초록색이 아니네. 아쉽네요. 여기는 여기는 이거 맞아요? 눈 너무 험세서 어떤 장면을 삼장님이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한번 제 얼굴 좀 볼게요. 머리 칠까? 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뭐하세요? 너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케이. 난 심지어 이걸 본 적 없다는 점 뭔지 모른다는 점 이게 무슨 표정 생각해야 돼? 하나 둘 셋 넌 둘 셋 넌 둘 셋 너는 바람이 분다. 네 내가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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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그래서 여기는 사진을 받았고요 너의 꿈을 이뤘니? 맞아 내 꿈을 이뤘어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 사진을 한번 볼까? 표정 봐 귀여운데 너무 추워서 밖에는 뭐 걸어 다닐 것 같아서 이제 쇼핑하러 갑니다 또 또 안녕 안녕 oh my go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uch을 왔 Maf비 한국에 대해 여기 Shape Yeah 그래서 지금 이는 하루의 2일을 만나서 4월을 만나서 안녕!